아아압 오압 물을 먼저 부어놔야지 요구야 응 놀이도 갑시다 문을 부어놔야지 물을 먼저 부어놔야지 자 수초돈 수초돈 7년? 5년? 5년? 5년이면 여보 5차 되는거 아니야? 10cm도 안되나요 이거 어떻게 되는거죠? 숙사 한 3cm인데 5년이 더 많아 오영키운 봉돌이 봉식이랑 헤어지는 기분이 어때요? 지금 속상하네요 진짜요 우리 아기들 잘 자랄까요? 잘해주세요 새우도 많고 낚시꾸미 알아서 그렇지 제가 이해가 되나요 잡아도 보내주겠지 빨리 보내야겠다 뚜껑을 열어줄까? 다 왔어 다 왔지? 보양 땅은 아니지만 큰 물로 가는거야 흐흐흐 눈이 초롱초롱하다 집에 간다고 신나신 것 같아 밥이 안 나겠어 아마미 뭐하는거에요 밥도 안먹이고 또 떠나는 아이들 조금 어디 데려가야 되는데 하느님씨 여깁니다 한 번만 갈게요 아쉽게 아쉽게 응 이렇게 내 다리가 얼마나 힘내요 오늘 왔습니다 따라오세요 잘 따라오세요 으이 으이 날씨 진짜 좋다 으이 아직까지 가을냄새다 안녕 천천히 가보세요 우리 봉돌이씨 빨리 가자 ㅋㅋㅋㅋ 한국 산지 야 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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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ivileges 진짜 예쁘다 어디 어디 아 맞네 와 고라니 달려 머물었다 고라니씨 잘 봐요 아직 자리 멀었어? 동호지 움직임 이탕물이 아니었잖아 빨리 나가라 나갈 수 있나 아이 간다 갈려고 하나 바보같이 못 간다 조금 더 깊이 보내주세요 조금 더 깊이 넣어보세요 이거 좀 콜장 없애고 맞지? 어 조금 더 깊이 남아봐 못 간다 그래 와 갔다 봉돌이 갔어요 봉식이도 빨리 형아 따라가세요 형아 따라가라 냅돌아 스스로 가게 놔둬오세요 오 아 왕이 익숙한가봐 왕이 익숙한가봐 뭐지? 이리 나간다 아 아 잘 가 잘가요 봉어씨 빨리 형아 따라가세요 갔어 갔다 표식 해놓을걸 아쉽네 봉돌이 갔습니다 봉식이 다 갔음 한번 전자 보고 가실까요? 아 여기 없을거야 진짜? 이거 언제 찍어야지 이민아 5월달 어 어디? 어 거기 놀잖아 잠깐만 쌀이 좋아가지고 바로 되겠는데 고맙네 재밌다 새우 응 나 좀 먹어도 되나 응 자 투척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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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ни이 날씨 진짜 너무 좋다 응 나중에 왔으면 풍어 잡았겠다 영어 슈우우우우우 Casey 멕 mano anytime 다 디 Chu ㅋㅋ 매앗굿 향기 너무 좋아 영어 매앗굿 향기 자수지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. 와 여기 엄청 넓은데 여보? 물이 엄청 맑아. 헉! 여보! 죽었어! 아니 잠깐만 이게 뭔데? 얘들 너무 끔찍하다 떼죽은 거 아니는데? 어 일로 와봐봐. 100마리 진짜 100마리 이게 뭔데? 왜 이런데? 아니 죽은 거가 한 거가 얘들 뭔데? 다 비짚어져 있는데? 아 너무 끔찍하다. 이거 뭔데 왜 이래? 왜 이래? 뭐야? 죽어. 빨리 오세요. 뛰어오세요. 얘들 겨울참 자는 거가? 죽은 거가? 이거 왜 이래요? 이거 뭐예요? 죽은 거에요? 잠자는 거에요? 만져보세요 이걸로. 나무로. 여기 나무 있잖아요. 여보. 아 이거 그거 하다 이거. 지금 두꺼비들이다 지금. 자는 거에요? 황소개물이 아니라 두꺼비들이야. 이게 자는 거에요? 죽은 거에요? 이거 살아있는 거다 이거. 살아있는 거 한번 만져보세요. 아니잖아 죽었잖아요. 맞지? 왜 다 죽었어? 뭔데 이거? 아 너무 무섭다 이상하다. 이거 뭔데? 왜 이래? 어? 글쎄. 아니 여기 여기 왜 이렇게 다 있어? 시체가 왜 이렇게 많아? 알 수가 없이. 이거 황소개물이 아니라 두꺼비들이에요 두꺼비들. 두꺼비라고? 응. 이상해요. 어휴 가자. 농약에 죽은 거 아닐까? 무서워서 못해? 만낙지는. 잠깐만 여기도 있다 두꺼비. 아니 두꺼비가 근데 죽었는데 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어? 죽었는 거 맞지? 어 저게 알이다. 응. 알놓고 죽은 거가? 그렇네. 여기도 다 알이네 두꺼비 알이네. 여기 다 이거봐라. 어디? 세이까물다 두꺼비 알이다. 이 두꺼비 알놓고 두꺼비도 알놓고 죽는 거가? 알놓고 죽었네. 진짜? 어? 이게 두꺼비 알이라고요? 확실해요? 응. 다 두꺼비 알이다. 두꺼비도 알. 다 두꺼비 알이다. 어? 이 띠가 다 두꺼비 띠라? 로디의 튜브 같은 거 보이잖아. 여기 위에도 그렇고. 로디가. 어휴. 두꺼비 생태 좀 찾아봐야겠다. 여기 봐봐. 보세요. 이름이 개곡지 잖아요. 여기. 개곡지. 개곡지. 맞지? 내가 여기 있잖아. 개곡지라고. 예쁘다. 뭐지? 산수유. 예쁘다. 산수유. 빨리 접고 오세요. 딱지는 더 안 되니까요. 딱지는 더 안 되니까요. 더 야잇이 한번 raj키지옵니다. 재밌게 봐. 그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